우리 그냥 음악을 맞춰서 지금 한 것처럼 글씨를 써보면서 자유롭게 춤을 한 번 춰 볼게요 어우 좋아요 여기에다가 어우 좋아 그냥 춤추는 거 맞는데? 그냥 추는 거 아니야? 그냥 춤추는 거잖아 그렇게 쓰는 거 맞아? 그렇게 쓰는 거 맞아?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곱창전골 어우 잘한다 이거 옆에 오는 거 같은데? 이것만 하는 거 같은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메뉴가 바뀐 거 같은데? 모둠잔 그래 지금 보니까 뭐 오네 목 보인다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음 전 전 전 너무 힘드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기루님은 신기루님은 약간 소녀소녀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살랑살랑하고 그래서 선이 좀 부드러우실 거 같아요 맞아요 맞죠 맞대 그리고 우리 윤험님은 확실히 바운스가 있어요 그루브 그루브 그리고 민경님은 뭔가 힘이 느껴지면서 절도가 있어요 맞아요 각이 느껴져 역시를 역시 역시 그때 이게 판단이지 지금 풍자는? 풍자님은 섹시하세요 섹시하세요 오! 주은 씨! 약간 뭐 여유가 있다니깐 있어요 여유 있잖아 그리고 이 이게 달라 약간 끼가 있다니깐 진짜